경기도가 하천을 경기 명소로 만들기 위해 나섰습니다. 31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총 1,200억 원을 투자하는데요. 경기지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경기도가 올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공간 활용방안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번 공모는 도시문화형과 여가체육형, 관광균형발전형 총 3가지 분야로 진행됩니다. 도심의 친수공간을 만들거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거점지 조성, 하천 주변 지역관광자원화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. 모든 도민의 공공지인 하천공간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발전시키고, 또 지역경제를 육성시키는 성장동력을 제공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습니다. 경기도는 7월 20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고 8월 중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. 사업 위치와 필요성, 계획 실현 가능성 등이 주요 평가 기준입니다. 총 사업비 1,200억 원 규모로 20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. 경기질TV 김태희입니다.